제가 뽑아버렸어요. 김치에도 소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두번째 질문. 뮤직비디오에 대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반응을? 궁금하다. 살짝 문법 틀렸어요. 아주 불편한데? 누구지? 네. 할 말이야.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멋있다고 해주셔서 반응은 진짜 좋았죠. 저희 부모님도 이번에 너무 멋있는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뮤직비디오 특히 진짜 좋다고 많이 해주셨다고 같아요. 패스! 네. 이렇게 퀵클리 하게 할게요. 좋습니다. 원 모어. 멤버들이 다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와. 이건 제일 좋은. 브루나이, come to 브루나이. 브루나이, 실성급 호텔. 아, 저는 브루나이도 좋지만 낚시를 가고 싶어요. 아, 낚시? 한국에서요? 그러면 태평양 한가운데로 갑시다. 그냥 한번 다 같이 고생 좀 하고 토 좀 하고 이제 낚시 좀 하면서 손으로 직접 잡는 거예요. 약간.